사하에 휩쓸려 정대감의 일가족이 몰살땅할 때 열여섯 외동아들 정진벽은 부엌 아궁이 속으로 비어들어가 사미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죽은 듯이 검댕 속에 파붙여 있었다. 야음을 틈타 집을 빠져나온 진벽은 수표교 다리 밑 거지들 틈에 섞여 거지가 되었다. 의금부 포도청 할 것 없이 진벽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다. 천냥의 현상금이 붙어 장안에 방이 깔렸다. 거지 떼들이 잔치집에 남은 밥과 막걸리를 담아 술판을 벌인 자리에서 거지 하나가 진벽이를 보고 말했다. 학수야, 내가 정진벽이 아니냐? 방에 그려진 모습이 너하고 닮았어. 학수는 진벽의 가짜 이름이다. 진벽이 웃으며 내가 정진벽이 될 테니 포도청에 발과하여 천냥을 받아 반씩 가르자며 농담으로 받아 넘겼지만 등골에 식은 땀이 흘렀다. 거지 세계에서 왕처는 절대 권력자다. 왕처가 학수야, 나 좀 보자. 학수가 달려가 꿇어 앉아. 부르셨습니까? 대답하자 말없이 담배만 빨던 왕처가 사방을 두리번거려 단둘이만 있는 걸 확인하건. 더 이상 너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 사대문을 빠져나가는 게 문제야. 학수가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요? 라고 묻자 왕처가 말없이 학수를 째려보며 말했다. 시끄러해 인마. 수표교 다리 아래 거지가 죽으면 거적대기에 말아 지게해지고 홍지문을 빠져나가 북한산 자락에 묻었다. 이튿날부터 학수가 열병을 앓기 시작하더니 3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왕처가 학수의 눈을 덮고 거적대기로 말며 썩은 돼지고기를 죽은 학수품에 넣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낮을 힘센 거지가 학수의 시체를 지게해지고 왕처를 따라 홍지문으로 갔다. 수문장이 거적대기를 펼치다가 악취의 코를 막고 돌아섰다. 무사히 홍지문을 빠져나가자 개울가 숲속에서 거적대기를 펼치고 학수가 일어났다. 개울에서 몸을 씻은 진벽은 왕처에게 큰절을 올리며 말했다. 아버님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어둠 속의 왕처는 홍지문 안으로 들어가고 진벽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책거리 장터는 장꾼들로 시끌복적했다. 헝클어진 머리를 새끼줄로 동여면 젊은 엿장수가 가위를 두드리며 울릉도 호박년, 깨엿이요, 갱엿도 있어요. 목청을 뽑으며 장꾼들 틈을 돌아다녔다. 깨엿 하나 주시오. 가만히를 깔고 앉은 관상쟁이가 불렀다. 엿장수가 둘러맨 옆판을 내려놓고 기운 빠진 다리를 쉴 겸 관상쟁이 가만히 대기 끝자락에 궁둥이를 붙였다. 좋은 세상이 곧 돌아올 것이요. 몸과 마음을 잘 지키시오. 관상쟁이가 엿장수에게 조용히 말하자 엿장수는 역정을 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게요? 소피 좀 보고 오리다. 옆판 잘 지켜주시오. 그 길로 엿장수 진벽이는 옆판 찾을 생각도 잊은 채 36개를 놓았다. 며칠 후 진벽은 이 지역을 떠나기로 하고 담벗짐 하나 둘러매고 안덕나루토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소갈병에 걸리게 생겼네. 엿 한 판을 다 먹어서. 진벽이 뒤돌아보니 채꼬리 관상쟁이가 잉긋이 웃고 있었다. 깜짝 놀랐지만 도망가지는 않았다. 때마침 나룻배가 닿아 진벽이도 배에 오르려는데 관상쟁이가 진벽의 옷자락을 잡았다. 이 배를 타지 마시오. 배사공이 안 탈 것이요. 묻자. 식구를 기다려 다음 배를 타겠어라고 관상쟁이가 소리쳐. 배는 떠나고 나루토엔 두 사람만 남았다. 왜 나를 발구하지 않았습니까? 진벽이 묻자 껄껄 웃으며 관상쟁이가 말했다. 귀를 막으시오. 과르르 쾅 천지를 찢는 벼락이 강 한복판에 배를 때렸다.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자 관상쟁이가 말했다. 천하의 몹쓸 인간 셋이 저 배에 탔소. 하늘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세월이 흘렀고 세상은 바뀌었다. 평양 감사가 된 진벽이 두 노인을 앓혀놓고 큰절을 올리며 소인에게는 아버님이 세 분 계십니다. 지금은 저승에 계신 절을 낳으신 아버님, 두 분은 절을 살리신 아버님입니다. 수표교 다리 아래 왕초와 관상쟁이는 감사의 절을 받으며 안절부절 못한다. 통천 장터에 하나뿐인 주막집은 발 디딜 틈이 없다. 안채, 바깥채뿐만 아니라 앞 뒷마당에 몽속 일곱 장이 깔렸는데도 손님이 골목길에 늘어섰다. 여보시오 주머, 국밥 속에 먹다만 붓고추가 들었소. 이럴 수가 있소. 새우젓 장수가 고함치자 주머는 콧방귀를 끼고 주머의 서방인 소뿌리, 미간을 잔뜩 지푸린 채 다가가더니 새우젓 장수의 멱살을 잡아채서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 밖으로 밀어내버렸다. 국밥 더럽게 맛없네. 소가 첨벙솥을 지나갔구려. 이런 말도 혼자 삼켜야지 입 밖으로 냈다가는 새우젓 장수 꼴이 된다. 개성에서 온 홍삼 장수가 통천이 첫걸음이라 엉터리 국밥을 먹고 나서 중얼거리다가 무릎을 쳤다. 홍삼 팔 생각은 안고 통천 장터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하더니 한 달 후에 주막집을 차렸다. 주막 복점 체제가 무너진 것이다. 장날에 맞춰 문을 열자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때 저작거리 왈페 셋이 술 한잔 걸친 불쾌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맨 앞에 선 녀석이 착 목구멍에서 가래를 올리고는 설설 끓는 국소태, 태, 하고 뱉어버렸다. 그는 바로 터주때감 주막집 주모의 서방이자 통천 제1의 싸움꾼 속불이다. 홍삼 장수 주인이 달려나오고 속불의 호위무사격인 왈페 두 녀석이 양쪽에서 그의 두 팔을 잡자 속불의 이단엽 차기에 홍삼 장수는 국밥을 기다리는 손님상에 와장창 나가 떨어졌다. 손님들은 불뿔이 흩어지고 통빈 주막에 가래국만 끓었다. 그렇게 새로 생긴 주막집은 하루 만에 문을 닫고 하나뿐인 속불의 주막집에 다시 손님들이 들끓었다. 첫 설이 내린 늦가을 어느 날 새벽, 젊은이 둘이 감옥에서 출소했다. 웬사람이 감옥 밖에서 힘이 나는 뜨끈뜨끈한 부부를 들고 있다가 출소하는 두 젊은이에게 건네줬다. 당신은 누구요? 식기 전에 두부 먼저 먹고 앞으로 감옥에는 가지 마시오. 둘이 봉거리던 젊은이둘이 두부 한 모씩 막파람에 개는 감추듯 먹어치웠다. 젊은이는 속불의 똘만이 녀석들이고 두부를 들고 온 사람은 개성에서 온 홍삼 장수다. 그를 알아본 두 녀석이 깜짝 놀랐지만 홍삼 장수는 그들을 데리고 문 닫은 주막집으로 갔다. 뜨끈한 안방에서 새벽부터 술잔이 오갔다. 그래, 속불한테서 술 얻어 마시고 푼돈이나 받았으며 온갖 몹쓸 짓에 감옥이나 들락거리며 젊은 시절을 그렇게 흘려버릴 건가?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나자 40줄의 홍삼 장수는 아예 말을 낮춰버렸고 왈패둘은 훈장한테 꾸지람 듣는 학동처럼 고개를 숙였다. 속불이 자네들을 이용해 먹은 게야? 잘 생각해봐. 침묵이 흐르다가 홍삼 장수가 말문을 열었다. 우리 셋이 국밥집을 다시 열어보자고? 자네 둘은 각각 3알씩. 나는 4알, 우리는 동업자가 되는 거야. 왈패 두 녀석이 눈을 크게 뜨자 한마디 한다. 나는 개성상이냐? 장날 닫았던 세주막집이 다시 문을 열었다. 속불이 달려와 캬 목구멍 속에 가래를 올릴 때 볼만이 왈패들이 튀어나와 속불의 두 팔을 잡았고 때맞춰 개성상인이 한가락하던 솜씨로 속불의 사타구니를 걷어차자 그는 푹 고꾸라졌다. 그 후로 속불은 콧백이도 보이지 않았다. 불안이 터져서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누워 지내느라 등이 방바닥에 붙어버렸다느니 소방이라는 게 두 달째 누워 있으니 새끼 넘치는 주모가 새소방을 들였다느니 온갖 소문이 무성했다. 손끝에서 맛을 뽑아내는 할몸이 국을 끓이고 왈패 둘은 신이 나서 장작을 해오고 구석구석 뒤끌한 없이 청소하며 온갖 허드렛일에 술상 밥상을 들고 이리저리 나르고 개성상인은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대하니 새 주막은 손님들로 넘쳐났다. 매달 금음날은 결산일이다. 개성상인이 정확하게 모든 비용을 제하고 3알, 4알, 4알로 나누니 왈패였던 젊은이둘이 묵직한 전대를 받아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2알씩만 받겠다고 우겨 개성상인이 결국 육화를 차지하게 되었다. 떡고머리 총각 순봉이가 산비탈 콩밭을 메다가 옷을 벗어져 치고 활활 흘러내리는 계곡에 들어가 비워듯 흐르던 땀을 씻고 나서 3배 보자기에 쌓은 보리밥을 펼쳤다. 보리밥 한 숟갈에 일하다가 캐놓았던 더덕을 종지 속의 고추장에 듬뿍 쥐고 와그작와그작 점심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노스님이 걸음을 멈췄다. 아깝다, 아까워. 순봉이를 한참 내려다보던 노스님이 혀를 끌끌 차며 산속으로 발걸음을 떼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몽환이 있던 순봉이 벌떡 일어나 노스님의 가사 장삼을 잡았다. 뭐가 아깝다는 거예요? 불쑥 한 마디 던져놓고 가면 궁금해서 잠도 못 잡니다요. 순봉이가 차가운 계곡물에 담가 놓았던 호리병을 꺼내와 복차 한 잔 하세요 하며 닭빼기를 따르자 단숨에 한 잔을 들이켠 노스님과 대화가 시작됐다. 내 관상을 보면 이렇게 지낼 팔자가 아니요. 아직 장가도 못 간 모슴 주제에 팔자가 펴지면 얼마나 펴지겠어요라며 한숨을 토하자 노스님이 말했다. 너 이상은 나무랄 데가 없어. 다 인중이 죽어서 팔자가 꽉 막힌 거야. 죽은 인중을 어떻게 살려요? 타고난 팔자가 그런 걸. 순봉이 힘없이 말하자 노스님이 일갈했다. 천인적 덕 하면 인중이 살아나? 도대체 천인적 덕이 뭐예요? 천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일이야. 노스님이 떠나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생각하던 순봉이 손바닥으로 땅을 쳤다. 그래, 한 번 해보는 거다. 팔자를 고치는 거야. 그때 마침 문둥이가 도롱이를 걸치고 어기적 어기적 뚝길을 지나가자. 달려가 그를 계류에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참으로 싸운 삶은 감자를 줬다. 문둥이가 눈물을 흘리고 떠났다. 그날 밤 순봉이는 제 방벽에 수수로 한 획을 그었다. 다리를 절고 홀로 사는 이웃집 노인을 위해 새벽같이 우물물을 길어주고 거지에게 신고 있던 집신을 벗어주고 지나가는 장님에게 명아주 지팡이를 쥐어줬다. 순봉의 방 벽면에 발을 정자가 이어졌다. 다만 남에게 덕을 베풀자니 자연히 주인집 일이 소홀해져 주인으로부터 수없이 우지람을 들었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등잔불을 들고 정자를 세워보니 여섯 개 하고도 아래 하자 서른 셋이다. 순봉은 털썩 주저앉았다. 어느 천년에 천 사람에게 덕을 베푼단 말인가. 그 술 잘 마시는 노스님 말을 믿어도 될 일인가. 덕을 베푸느라 작년에 받은 세경 엄청나게 충났는데 억지로 덕을 베풀자니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초리가 이상해. 의심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자 순봉이는 물걸레로 정자들을 지워버렸다. 괜히 팔자에도 없는 헛고생을 했다 여기고 이튿날부터는 주인집 농사일에 바짝 매달렸다. 힘든 두 벌 눈 매기를 하고 나서 이틀 쉬는 날이 찾아왔다. 동네 머슴들과 철렵을 갔다. 힘들게 고기 잡을 필요가 없었다. 날이 감으로 냇가에 웅덩이 하나가 냇물과 봉떨어져 생겨나 물고기들이 그 속에 갇혀서 바글바글한 것이다. 반디 그물로 채를 뜨니 금방 물통 하나가 빡 찼다. 매운탕을 해 먹겠다고 동네로 가다가 고기 물통을 든 순봉이 갑자기 그걸 냇물에 쏟아버렸다. 머슴 친구들 세 명이 벌린 입을 담을 줄 몰랐다. 할딱거리는 생명들 불쌍해 못 보겠네. 내가 대신 주막에 가서 닭볶음탕 살게. 며칠 후 산비탈 콩밭에서 콩을 뽑던 순봉이가 노스님을 만났다. 노스님이 눈을 왕방 울만하게 뜨고 소리쳤다. 인중이 살아났어? 스님 나는 천사람에게 덕을 쌓기는커녕 백사람에게도. 얘기 끝에 순봉이 물고기 한 통을 방생한 걸 노스님이 알았다. 그 물고기들은 전생의 사람들이었어. 맞아. 노스님이 무릎을 쳤다. 순봉이는 꿈속에서 가리켜준 대로 산속으로 들어가 백년 묵은 산삼을 백불이나 캐서 팔자를 고쳐버렸다. 이 저시에 외동딸 죽순이를 국내 사람들은 떡순이라 불렀다. 아지매 콩한대 주의소. 와. 아재가 우리 소를 한나절 부려먹더니 소가 힘이 쪽 빠져갖고 소죽솥에 콩한대 넣어줘야 되겠심더. 일곱 살 떡순이는 부모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어이 콩한대를 받아와서 소죽솥에 넣었다. 떡순이는 동네 서당에 다니는 유일한 여자아이지만 남자 학동들 다 합쳐도 떡순이 하나만 못했다. 모두 불할대서 누롱이 줘버리거라. 훈장님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다. 김구식이가 그나마 훈장님한테 회처리를 돌맞는 편이지만 떡순이가 사서 상병 들어갈 때 그는 아직 명심보감에 매달려 있다. 구식이와 떡순이는 유별난 사이다. 구식이 아버지 김진사와 떡순이 아버지 이처신은 둘도 없는 친구로 그들은 때가 되면 사돈을 맺기로 약속했다. 추나 추동이 돌고 떡순이 열여섯이 되자 가슴이 부풀고 엉덩이는 벌어져 새끼가 흐르기 시작했다. 구식이는 책보따리를 싸들고 삼십리막 절로 들어갔다. 구식이 과거에 붙기를 바라는 마음은 떡순이보다도 그녀의 아버지 이처시가 더하다. 과거에 여덟 번이나 떨어지고 시험을 포기하고 나서는 아들이 없어 사의될 사람에게 그의 꿈을 씌운 것이다. 떡순이는 고운 안동포 조고리를 지어서 구식이가 있는 절로 갔다. 구식이와 정담을 나누다가 떡순이는 절 아래 한창까지 따라 내려온 구식이를 돌려보내고 혼자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비빔돌이 잠겨 개울을 건널 수가 없었다. 비는 그치지 않고 개울물은 더 불어나 절로 되돌아와 흥뻑 젖은 옷을 벗어 말리고 구식이 옷을 호투로 걸쳐 입었다. 그날 밤 떡순이는 구식이 품에 안겼다. 첫날 밤을 절감방에서 치렀다. 언제 비가 쏟아졌느냐는 듯 퇴청한 이튿날 새벽 떡순이는 절간을 내려왔다. 고개를 넘다가 소나무 밑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신랑각시 운후의 정이 원래 허망한 것인가? 구식이 머리로 과거에 붙을까? 나는 왜 어젯밤 구식이와 합궁을 했을 때 창국이가 떠올랐을까? 창국이는 떡순이네 집 집사이자 모습 행랑아범 역할까지 하는 두 살 위 총각이다. 조실 부모하고 집안이 망해 오갈되었게 되자 누이 시댁 쪽 친척인 이 조시가 데려다 키웠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는데 작년 여름 밭을 메로 간 창국이에게 점심 보따리를 이고 간 독순이가 깜짝 놀랐다. 개월에서 벌거벗고 멱을 감는 창국이를 나무 뒤에서 걸음을 멈추고 정신없이 내려다봤다. 떡 벌어진 가슴에 우람한 남건 그것이 왜 어젯밤 신랑 될 사람과 합궁을 하는데 나타난 것인가? 어느 비오는 날밤, 떡순이는 행랑체로 스며들어 소스라치게 놀라는 창국이의 입을 막았다. 구식이와는 너무나 달랐다. 구들장이 꺼질 듯이 폭풍이 몰아치듯이 격렬했다. 떡순이의 신음은 장마비, 낙수 소리까지 눌렀다. 별당으로 돌아온 떡순이는 몸은 도곤했지만 마음은 구름 위를 걸었다. 창국이 오빠가 서당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만은 우리 집 농토와 소장농과 소출 곡식을 줄줄 외는 걸 보면 보통 머리가 아니다. 당대는 포기하고 다음 때를 보는 거야. 장마비가 퍼붓기만 하면 떡순이는 행랑방으로 스며들었다. 고리가 길면 잡히는 법. 떡순이가 창국을 타고 있는데 와장창 문고리가 뽑히며 이 저시가 낯을 지켜들고 끼어들어왔다. 옷을 추술로 걸친 창국은 방구석에서 떨고 있는데 떡순이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아버지, 제 얘기 들으시고 제 목을 치세요. 숨을 가다듬은 떡순이 둘러댔다. 꿈속에 황룡이 제 치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꿈을 꾸고 인퇴한 자식은 알성급제를 해서 천하를 호령한다는 걸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이 밤중에 30리 밖 절까지 갈 수도 없잖아요. 18년 후 이 저시 외손자는 어사화를 쓰고 금위환향해 고울사또가 마중을 나가고 잔치판이 사흘이나 이어졌다. 선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이 저시는 점자는 선주다. 다섯 척의 황포도배가 만선이 되어 돌아올 때면 소와 돼지를 잡고 술을 도구로 날라 선원들에게 잔치판을 버려준다. 이 저시는 마음 씀씀이가 후덕해 노련한 뱃사람들이 그의 밑으로 모여들었다. 재물포에 있는 드넓은 이 저시 집은 항상 사람들로 들끓었다. 별채가 여럿 있어 총각 선원들도 살고 식설이 딸린 선장도 한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다. 세 살, 다섯 살, 일곱 살 아들 셋을 둔 영왕호 선장 진백이도 별채에 3년째 살고 있다. 이 저시는 동년배 진백을 워낙 신임해 집사 노릇까지 맡겼다. 이 저시 부인도 사람이 좋아 선원들을 한 식구처럼 챙겼다. 인물 좋고 가문 좋고 재산 많고 인품 좋은 이 저시 부부에게 모자라는 한 가지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다. 이 저시는 부인을 끔찍이 사랑해 가끔씩 보묘상들에게 이끌려 기생집을 가도 외박하는 법이 없다. 이 저시 부인은 항상 미소를 머금지만 위험을 잃지 않고 그 큰 집안 살림을 빈틈없이 꾸려간다. 바깥 출입도 없는 이 저시 부인의 유일한 낙은 진백의 아들 셋을 데리고 노는 것이다. 진백의 부인도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인인데다 다소곳하면서도 음식 솜씨가 좋아 이 저시 부인을 도와 부업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조기잡이 철이 됐다. 진백은 영왕호에 닷을 올려 만선의 꿈을 안고 연평도로 향했다. 연평도의 본거지를 잡고 산동 반도 쪽으로 조기대를 쫓아갈 때 갑자기 서쪽 바다 끝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슬슬 심상차는 바람이 일더니 고지어 집채같은 파도가 배를 덮쳤다. 그날 이후 영왕호를 본 사람도 진백이와 선원들을 본 사람도 없었다. 소식을 전해들은 재물포 이 저시 내 집은 초상집이 됐다. 진백의 부인은 어린 삼형제를 안고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 슬픔은 전년대 이 저시는 술과 한숨으로 나날을 보내고 이 저시 부인도 눈이 퉁퉁 부었다. 영왕호를 삼킨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하고 추나추동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다. 5년이 흐른 어느 봄날 이 저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 영왕호 선장 진백이 돌아온 것이다. 진백이 몸서리치는 기억들을 털어놓았다. 배가 난파돼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부러진 돛을 안고 망망배에 홀로 떠 있었다. 운 좋게 강진을 떠나 산동반도로 가던 중국배가 그를 건져 올렸으나 위에서 인신매매단에 팔아넘겨버렸다. 파란만장한 중국에서의 노예생활 끝에 탈출해 공공언압록강을 건너 재물포까지 돌아왔을 땐 5년이 흐른 봄날이었다. 기가 막힐 일은 이 저시 집에서 또 벌어졌다. 진백의 부인은 아이들을 다섯이나 데리고 있었다. 아들네 딸이 하나. 위로 아들 셋은 진백의 핏줄이어 아래로 둘은 이 저시의 시다. 진백의 부인은 차림새부터 달라졌다. 뒤부인이 돼 이 저시내 안방을 차지한 것이다. 눈물만 흘렀다. 이 저시내 사랑방에 얼음거리는 촛불 아래 졸졸졸 술 따르는 소리만 들릴 뿐 끝없이 정적이 흘렀다. 일이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네. 이 저시가 입을 열었지만 진백은 묵묵부답이다. 또다시 정적이 흐르다가 입을 연 사람은 이 저시다. 지금부터 7년 전 10월 열이틀 자네 부인은 친정어머니 병화를 돌보러 친정에 갔고 나는 보름 동안 연평도에 갔댔지. 진백이 술잔을 떨어뜨리며 눈을 왕방울만하게 뜨고 벌린 입을 담을 줄 몰랐다. 내 처는 열흘 넘게 자네 씨를 받았지만 결국 성녀라는 게 증명됐네. 이 저시와 진백의 단판은 간단하게 끝났다. 진백과 아들 셋은 이 저시가 마련해준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갔다. 종로통에 큰 포목점을 하는 이 저시 부인이 벗은 발로 달려나와 그들을 반겼다. 포목점 뒤에 딸린 큰 기와집에서 그렇게도 귀여워하던 진백의 아들 셋을 아이들 방에 잠재우고 구호께서 목욕을 한 이 저시 부인이 술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다. 포려에 앉은 진백에게 술 한 잔을 올리고 큰절을 하며 서방님 말을 잇지 못하고 엎드려 어깨만 들썩였다. 청수는 천석군 이진사의 열세 살 삼대독자로 백옥처럼 하얀 얼굴에 깎아놓은 밤처럼 단아한 백면서생이다. 아버지 이진사는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사랑방에서 글만 읽는 고고한 선비이고 어머니 유씨도 잠은 안방에서 혼자 자지만 낮엔 연못이 딸린 별당에서 사군자를 치고 처마 아래 매화가지를 다듬는 요조숭녀다. 청수는 글도 뛰어나 서당에서 또래 학동들보다 서너 걸음 앞서가 훈장님의 칭찬을 한몸에 받는다. 집에서도 복포차림에 유권 쓰는 걸 잊지 않는 아버지 이진사의 본을 받아 청수도 삼복도 위에 세모시적 상을 벗는 법이 없었다. 청수는 결벽해서 서당의 다른 학동이 귀의 책을 만지기라도 하면 손자국이라도 찍힌 듯 집에 와서 행주로 닦아내고 서가엔 책 한 권 삐뚤게 놓지 않고 방에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다. 어느 날 밤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뒷간에 갔다가 달빛의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왼 사람을 보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뒷간 벽에 걸린 낫을 빼들고 고양이 걸음으로 그 사람을 쫓아 안채 처마 밑으로 몸을 붙여서 뒤뜰로 향했다. 그 사람은 불이 켜져 있는 별당으로 서슴없이 들어갔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청수는 발걸음을 돌려 대청마루로 올라가 어머니 방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어 문을 열었더니 코끝에 붓 냄새가 획 지나가고 어머니는 없었다. 다시 뒤뜰을 거쳐 별당 처마 밑에 몸을 숨겼다. 보인, 불을 끄지 마시오. 부끄럽습니다. 분명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다. 절구통을 딛고 열어놓은 봉창으로 한쪽 눈을 끌어올렸다. 이럴 수가. 그렇게도 의젓하고 엄하신 아버지가. 그렇게도 얌전하던 어머니가 저럴 수가. 제 방으로 돌아간 청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새벽녁해야 깜빡 잠이 들었다. 청수야, 세수하고 밥 먹고 서당 가야지.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다. 옥색 치마에 연두색 저고리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풍백기름을 바르고 문꼬리를 잡은 어머니를 청수는 마주 볼 수 없었다. 아침마다 사랑방에 들러 아버지께 무난 인사를 드리던 일도 걸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책 보자기를 들고 서당으로 향했다. 서당에서 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안 보이고 벌거벗은 아버지 어머니 모습만 떠올랐다. 밤이 되면 어른들은 미쳐버리는가. 초시를 보기 위해 한참 글공부에 매달려야 할 청수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어느 날 밤 사설을 펼쳐던 청수는 글귀가 꽉 막혀 책을 들고 훈장님의 해독을 듣기 위해 찐옥 수술을 사들고 밝은 날밤에 뚝기를 걸어 서당으로 향했다. 살인문을 열고 서당으로 들어가던 청수가 걸음을 멈췄다. 그날 밤 뒤뜰 별당에서 터져나오던 신음이 들렸기 때문이다. 호라비 훈장님에게 어떤 여인이 청수는 장떡 귀에 몸을 숨겼다. 한참 뒤에 나가는 여자는 이웃집 과부였다. 그렇게도 근엄하신 훈장님도 며칠 후 이진사 집이 발칵 뒤집혔다. 아무 말 아무 글 하나 남기지 않고 청수가 집을 나간 것이다. 이진사 내 하인들이 고호를 샅샅이 훑어도 청수를 찾을 수 없었다. 청수는 삭발을 하고 집에서 70리나 떨어진 조그만 암자의 따리를 들었다. 집에서 찾아올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 빼어난 경관, 근엄하신 스님 모든 게 마음에 들었다. 암자 앞 뒤뜰에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법당 안도 뒤끌 하나 없이 쓸고 닦는 건 청수다. 밤이면 밭야 심경, 금강경에 매달렸다.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이 오지 않던 어느 날 깊은 밤. 방에서 나와 법당 앞을 지나는데 백일 기도하러 온 귀무인이 철야 기도를 하는지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그런데 또 미친 어른들의 그 신음이 들리는 게 아닌가. 청수는 결벽증에다 관음증까지 생겼다. 백일 기도하러 온 하얀 소복 귀 부인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바지를 벗은 스님이 올라타 헉헉 거렸다. 청수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다. 음실댁은 우물가에만 가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른다. 나는 우리 신랑 때문에 못 살겠어. 밤이고 낮이고 나만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치마를 걷어올리려 드니 말이야. 송산댁의 즐거운 비명에 기다렸다는 듯 막국대기. 어제 낮에 부엌에서 연기에 코를 맞고 밥을 푸는데 글쎄. 애 아빠가 들어와 바지춤을 내리고 달려들지 뭔가. 한 손에 밥주걱을 들고 다른 손엔 밥그릇을 든 채 꼼짝없이 당했지 뭐야. 모두 까르륵 빨래 방망이를 넣고 배꼽을 뺐지만 음실댁은 부하가 치밀었다. 아지매는 아재가 가끔 안아줘요? 나이 지긋한 아지매는 빙긋이 웃으며. 너희는 안팎으로 토끼 새끼들이요. 부엌에서고 안방에서고 파르르 떨다가 나가 떨어지잖아. 운호의 정 깊은 맛을 너희들은 몰라. 아흠 아흠 은을지긋이 내리깐 아지매의 헛기침이 우물가 모든 여편내들의 주둥이를 꿰매버렸다. 음실댁이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하니 땅을 치고 대성통곡하고 싶은 맘이다. 대갓집 호우대의 멀쩡한 신랑한테 시집간다고 모두 부러워했건만 막상 시집을 와보니 신랑이란 게 집에서도 의관을 차려입고 사랑방에서 글만 읽고 도대체 음실댁 보기를 돌같이 보는 것이다. 별채 사랑방에 기고하며 참모가 하루 새끼 날라주는 밥상만 비우고 밤이 돼도 안방에는 올 생각도 하느니 어떤 때는 사나흘 동안 신랑 얼굴 한 번 못 볼 때도 있다. 신혼초에는 그래도 한 장이서는 토울로 안아주더니만 애 셋을 낳고 십년이 지나니 본체만체다. 그렇다고 신랑이라는 위인이 칠라팔라 기생집에 드나드는 것도 아니여 첩실살림 차린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음실댁이 문제인가? 아니다. 처녀 때도 조신한 미인이었고 30대 중반에 지금도 미색은 조금 더 빗바래지 않았다. 오히려 육덕이 무르이고 새끼가 온몸에서 풍겼다. 하루는 박물장수가 찾아왔다. 박물고리짝을 열어놓고 거울이며 노리개 팔찌 이것저것 보다가 비단 주머니에 들어있는 걸 꺼내던 음실댁의 얼굴이 빨개졌다. 마님, 그것은 과부들이 찾는 겁니다. 그것은 나무로 갈고 닦아 만든 남근, 목신이다. 음실댁이 그 물건을 사자 박물장수 높아가 외아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날 밤, 음실댁은 눈물이 흘렀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차라리 힘센 농사꾼한테 시집갈 걸 그랬나? 이 생각, 저 생각의 뒤척이다. 이를 꽉 물었다. 이튿날 밤, 부엌에서 목욕하고 분을 바르고 머리엔 동백기름을 바른 후 간단한 술상을 차려들고 사랑방으로 향했다. 허진사가 부인이 안 하던 짓을 하니 흠칫 놀랐다. 음실댁이 술 한 잔을 따라올리고 치마폭에 얼굴을 묶고 어깨를 들썩이자 영거푸 석 잔에 술을 마신 허진사가 술상을 밀고 촛불을 끄고 음실댁에 옥고름을 풀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무리 용을 써도 허진사의 남근은 일어설 줄 모른다. 음실댁은 불덩어리가 돼 허진사의 품을 파고들었지만 그럴수록 허진사의 그것은 번데기처럼 오므라들었다. 부인, 면목이 없어. 허진사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음실댁에 가슴을 찢었다. 나으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첩이 몸보신을 제대로 시켜드리지 못한 탓입니다. 이튿날부터 식전대 보탕을 다리고 산삼과 사양을 모겼지만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허진사의 고개는 쳐들 기미가 없었다. 박물장수 노파가 다시 찾아왔다. 마님이 그때 목신을 살 때 내가 짐작했지. 이 환약은 중국 천인당에서 나온 음양곽으로 재물포에서 중국상인들로부터 어렵게 샀습니다. 그날 저녁 음양곽, 한웅큼을 털어놓은 허진사는 남근이 돌덩어리가 돼 음실댁을 기절시키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다며 음실댁 목덜미에 고개를 묻더니 복상사하고 말았다. 죽은 걸 살려놓았더니 살아있던 게 죽었네. 음실댁이 대성통곡했다. 유세자 현고 학생부군 밤은 기포 상경일 때 이진사 댁에서는 이찬판 제사상 앞에 일가 친척들이 마루 가득히 엎드려 있고 재문을 읽는 목소리만 낭낭하게 퍼지고 있었다. 제주인 이진사가 유식을 하고 있는데 핵랑아봄이 고양이 걸음으로 옆에 다가와 귓속 말한다. 그 아이가 또 왔습니다. 나으리 이진사는 서슴없이 명예했다. 그 아이를 잡아라. 신주 임자인 이찬판은 학처럼 살았다. 법도에 어긋난다고 찬판벼슬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지고 낙향해 틈틈이 농사일을 거들고 사랑방에서 글만 읽다가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을 때 유언으로 찬판벼슬을 족보에 올리지 말 것을 당부해 재문에서도 학생부군이 됐다. 이찬판이 죽은 지 3년 작년 10월 상달에 산소 제사를 지낼 때였다. 봉분압 상속 위에 제수 음식을 가득 올려놓고 제관들이 재를 올릴 때 봉내 아이들은 떡조가리 하나 얻어먹으려고 무덤 아래 코를 훌쩍이며 바글바글 모여있었다. 그 와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제주인 이진사가 술잔을 올리며 제사가 시작되자 아이 중에 대여섯 살 되는 아이가 제관들이 서 있는 잔디밭으로 올라와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관들과 똑같이 절을 하고는 제사가 끝나자 아이들이 떡을 받으려고 고사리 손을 받쳐들고 있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솔숲으로 사라져버렸다. 절을 하지 않고 재물을 관리하던 행랑 아뽐이 귀하게 여겨 이진사에게 그 얘기를 했던 것이다. 그 아이가 또 이찬판 기일에 밤중에 혼자 와서 대문 밖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몸발치에서 대청 위에 제관들이 절하는 걸 따라 제사를 지내다가 행랑 아뽐이 잡자 제사를 마치고 잡으시오 하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해 행랑 아뽐이 곁에서 기다렸다가 그를 잡아 행랑방에 가뒀다. 제사를 마치고 제관들이 술잔을 기울일 때 이진사는 살며시 행랑방으로 들어갔다. 이 깊은 밤에 너는 누구에게 대문 밖에서 절을 하느냐? 쪼그리고 앉은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이 없다. 고개를 들어봐라. 아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이진사는 신음을 뱉었다. 튀어나온 이마, 짧은 인종, 넓은 미간, 한눈에 한 빗줄임이 드러났다. 이진사는 행랑 아뽐을 시켜 겸상을 차려오게 했다. 너는 내 동생이구나. 나는 이대 독자로 외롭더니만 동생이 생겨 무척 기쁘다. 몇 살이냐? 일곱 살입니다. 나이 차이는 30년이나 됐지만 이복 형제는 마주앉아 제 사음식을 먹었다. 이름이 뭐냐? 신득입니다. 누가 지어줬느냐? 아버님께서... 묻는 말에 서슴없이 답하는 신득이는 눈망울이 초롱초롱했다. 행랑 아봄이 초롱불을 들고 그를 바래다 주고 돌아왔을 땐 새벽달기 울었다. 그의 집은 아버지가 서당 친구이자 한평생 문으로 지낸 백석골 우초 시내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월산 자락 외딴 집이다. 식구라곤 삭바느질로 어렵게 살아가는 과부와 아들 단둘이다. 이 진사는 행랑 아봄에게 입을 담을 것을 명예했다. 세상 사람들이 천수를 다한 이 찬판을 하늘같이 우러러보고 있고 특히 이 진사의 어머니는 한평생 이 찬판이 외도 한 번 하지 않은 걸 큰 자랑으로 여겼기에 이제 와서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었다. 이 진사는 몰래 행랑 아봄을 시켜 쌀감하며 돈을 보내다가 아예 논 열맞이기를 떼줬다. 몇 년 후 이 진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이 진사는 이복동생 신득이를 호족에 올렸다. 서자가 아닌 적자로 올렸다. 몇 년 후 신득이 모자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이 쏜살같이 흘렀다. 이 진사는 죽어서 백골이 진토돼 잡초가 무성한 아버지 묘 아래 누웠고 이 진사 내 열두 칸 기와집 지붕엔 풀이 무성하고 마루짝은 꺼지고 문짝은 떨어진 채 고리대금업자 최참봉 손에 넘어가 매물로 나와 있었다. 이 진사의 외동아들 삼대독자는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해 마누라는 친정으로 도망치고 자신은 주막집 하인으로 폐인이 돼 아직도 노름판 뒷전에서 푼돈을 구걸하고 있었다. 옥색빛한 두루마기를 입은 깨끗한 젊은이가 외지에서 나타나 최참봉으로부터 집을 사서 옥수두를 시켜 크게 수리했다. 주막에 가서 폐인이 된 이 진사의 아들을 불러앉혀 술 한 잔을 권한 후 귀사대기를 후려갈꼈다. 그리고 품속에서 집문서와 문전옥답 신마직이 땅문서를 꺼내 술상 위에 놓고 사라졌다. 서너 살 아래 젊은이로부터 뺨을 맞은 이 진사의 아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작두로 손목을 잘랐다. 도우부가 있는 큰 고울, 대구에서도 가장 법석이는 곳은 양령시다. 골목을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약재 상점엔 온갖 약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약재상은 달구볼 약재다. 주인 오참봉은 직원 여럿을 거느리고 들어오는 약재는 큰 창고에 넣어두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오는 한의원들에게 약재를 팔아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었다. 오참봉은 수집상들이 싣고 오는 온갖 약재들을 엄격히 선별 최고 품질을 자랑해 한의원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았다. 오참봉에게 최고 품질의 약재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사람은 칠곡의 박을 남이다. 이제 스물한 살 청각이지만 입이 무겁고 의젓한데다 정직하기 이를 데 없어. 그가 싣고 오는 한약재는 검사도 거치지 않고 창고로 들어간다. 그날도 박을 남은 세 개의 달구지에 한약재를 싣고 올라와 오참봉은 그를 데리고 좋은 요리집에 갔다. 편히 안 깨나. 오참봉이 권해도 박을 남은 구로 앉은 채 술잔을 받아 뒤돌아 마셨다. 박을 남은 선친 때부터 오참봉과 거래하던 터라 오참봉이 무척 어려운 어른이다. 오참봉은 박을 남을 단순히 약재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엔 무남동료 외동딸 화분 위에 사위감으로 점 찍어 놓았다. 오참봉이 은근히 떠보자 을남이도 싫은 눈치가 아니어서 며칠 사이 혼사 얘기는 급속도로 진전이 되어 8월 보름날로 홀례식 날짜까지 잡아버렸다. 칠곡에서 으뜸가는 부자다. 논이 이름마지기에 약초밭은 백마지기라. 너는 한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아도 될 거야. 대걸 같은 기와집의 하인 한여가 내신화되고. 오참봉의 부인이 딸을 앓혀놓고 신랑 될 사람 자랑을 늘어놓자 열일곱 화분에는 얼굴이 붉어졌다. 오사하마. 오참봉의 약재상을 구석구석 관리하는 집사가 백부상을 당해 엿새를 피운 사이 장막비가 세차게 내리더니 약재창고 지붕에서 비가 쏟아져 들어와 물바다가 되는 것을 아무도 모르다가 집사가 돌아와서야 낭패를 알게 되었다. 당귀 감초는 물론 인삼, 홍삼, 산삼도 모두 곰팡이가 쓸었다. 소문은 양용실을 돌더니 당방곡곡 한의원 귀에도 다 들어가 손님 발길은 끊어지고 약재를 외상으로 넣었던 수집상들은 안면을 싹 박고 오참봉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그 와중에 혼례를 올리고 화분이는 눈물을 뿌리며 집을 떠나 칠곡 박을남의 집으로 시집살이를 하러 떠났다. 혼술을 하나도 해가지 못한 터라 화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집 밖 출입 한 번 없이 굳은 일 마닿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신랑 박을남은 무덤덤하게 대구에 좀 다녀오리다. 한마디 남기고 떠나면 닷새 만에도 돌아오고 열흘 만에도 돌아왔다. 대구에 가셔서 우리 친정집에도 들렀어 예. 아 그럼? 장인어른이 거뜬히 일어서서 달구볼 약재상에 다시 한의사들의 발걸음이 잦아졌어. 참말인교? 화분의 얼굴이 확 피어났다. 이듬해 봄날 화분이는 신랑 따라 친정집에 가서는 친정어머니를 졸라 늦게나마 풍성하게 혼술을 장만해서 칠곡 집으로 보냈다. 혼술을 해오지 못해 기 한 번 펴지 못했던 화분이는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길을 펴고 나니 신랑이 미워지기 시작했다. 칠곡서 제일 부자라더니 초가집에 하인 한여가 내시라더니 하나도 없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거라더니 구옥대기가 다 됐다. 신랑이 대구에 간 지 수일이 흘러 독수 공방하다가 우라통이 터져 있는데 빤지르르한 뒤집 총각이 월담을 해서 들어와 안방에서 옥고름을 풀었다. 그런데 대구로 떠났던 신랑이 그날 밤에 돌아와서 안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뒷집 총각을 패대기 쳤는데 덜컥 문지방의 머리가 박혀 죽어버렸다. 신랑 박을남은 도북 안방에 들어갔다. 신랑 박을남이 기와집과 논밭을 팔아 친정집을 일으켜 세웠고 신랑이 대구에 가서 닷새고 열흘이고 머무는 것도 장인인 친정 아버지를 도와 창고를 다시 짓는 때 땀 흘렸기 때문이고 신랑이 처가인 친정을 그렇게 도와주면서 신부가 뒤죽을까봐 신부에게 말 한마디 하지 말라고 장인 장모에게 신신당부한 것을 화분이 알게 됐다. 화분이는 머리를 밀고 입산했다. 사람들은 동순이를 동순이라 부른다. 이진사의 고명딸 동순이는 태어나자마자 목새가 남달랐다. 제 오미 두 개의 젖 무덤을 납작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염소 젖을 한 사발씩 마셔댔다. 젖도 일찍 되더니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다섯 살 적에 벌써 고봉밥을 뚝딱 해처웠다. 이진사의 귀여움을 한몸에 받아 등에 엎혀 장터에 가면 놀이개며 색동저고리 나막신 같은 것은 본체 만체 깨엿 갱렷 찹쌀떡 약밥 등을 닥치는 대로 입으로 넣기에 바빴다. 동순이 네 살 때 사람들은 이름을 뚱순이로 갈아치웠다. 할머니는 주문을 외웠다. 우리 동순이는 곶간이 그득한 부잣집으로 시집가야 해. 아무리 먹어도 쌀떡이 충나지 않는 집으로 동순이 열일곱이 되자 품새가 대단해졌다. 등짝은 떡판만 하고 엉덩이는 감아서 치어 목과 허리는 그저 밋밋하니 형체가 없어졌다. 팔은 또래 허벅지만 하고 제 허벅지는 또래 엉덩이 둘레다. 동순이에게도 온기가 차올랐다. 아이고 우리 아시 얼굴이 환하게 꽃처럼 피어나네. 문지방이 닳도록 매파가 들락날락하더니 산 넘고 물 건너 노박골에 박첨진의 셋째 아들과 혼담이 오갔다. 허우대 멀쩡하고 부잣집 셋째 아들이라 아시가 시집가면 호강은 떼어놓은 당상입지요. 동순이 할머니가 꼬치꼬치 캐묻자 매파는 그 집 숟가락 숫자까지 세세하게 설명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낯선 젊은이가 동네에 들어와 끼어노는 아이 중 머리가 굵은 놈 하나를 잡고 손바닥에 엽전 한잎을 쥐어주며 귀속말을 하자. 이동순 이동순 아 뚱순이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아이가 앞장서고 젊은이가 두리봉거리며 뒤따랐다. 저기 계울에서 빨래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오른쪽 세 번째가 뚱순이에요. 이튿날 매파가 뚱순이 할머니를 찾아와 한숨을 길게 쉬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동순아씨 허리통을 좀 줄여야 할 터인데 아닌 게 아니라 할머니 눈에도 손녀의 몸매는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사실 뚱순이는 몸뚱아리가 우람에서 탈이지 얼굴은 주먹만 하고 이목구비는 또렷하다. 뚱순이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남인당 항의원에 가서 밥맛 떨어지는 약을 한째 지어와 달여 먹으며 밥은 하루 두 끼로 줄였다. 스무날 약 한재를 다 먹어도 밥맛이 떨어지기는 커녕 식욕은 더욱 맹렬해졌다. 삼십리 떨어진 대처에 가서 살 빠지는 약 한재를 다시 지어다 먹어봐도 똥순이의 넉넉한 허리살은 빠질 기미가 없다. 돼지 감자를 달여 마셔라. 쇠 비룸을 말려 가루를 내어 먹어라. 엎기는 마찬가지다. 심한 곡불로 열이 펄펄 나도 학질에 걸려 삼복에 이불을 덮었어도 똥순이의 식욕은 떨어질 줄 모른다. 한 끼만 굶어도 세상이 노랗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며 밥을 두 그릇씩 비워 제어미로부터 등줄기를 맞으면 시집을 안 가겠다고 때를 쓴다. 온 집안이 한숨으로 지세우는데 주막집 주모가 쪼르르 달려왔다. 3년 만에 허도사가 왔는데 살 빼는 건 책임질 수 있답니다. 주모한테 반해서 잊을만하면 찾아와 주막집의 또아리를 틀고 점도 보고 관상도 보고 때로 병도 고친다고 큰소리치는 돌팔이 허도사 앞에 똥순이와 할머니가 앉았다. 똥순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육갑을 짚어보고 송금을 보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한다. 살 뺄 필요 없어. 식욕 억제 할 필요 없어. 시집 갈 필요 도 없어. 맛있는 거 실컷 보고.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당신 손녀는 10월 상달 보름 날 쭉을 팔자요. 똥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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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눈물 바다가 되고 똥순이는 혼줄이 빠져 들어누었다. 석다리 썬살 같이 흘렀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상달보름 온 집안에 촛불을 밝혀두고 아무도 말 한마디 없이 정정만 흐르는데 삼경이 지나고 사경이 되어 옥기어 달기 울었다. 보름 날이 지난 것이다. 똥순이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반쪽이 노가와 박가는 앞뒤집에 살며 함께 서당에 다니고 발가벗고 물장구를 치던 형제보다도 가까운 불알 친구였다. 열일고 머리가 굵어졌을 때 노가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산자락 밭 몇백이의 인생을 묶어둘 수 없다며 대처로 나가버렸다. 전날 빵 죽마고 두 친구는 밤새도록 술잔을 주고받았다. 5년 세월이 흐른 어느 초 가을날 고향 땅에서 선친이 물려준 논밭에 땀을 여시 뿌리고 얌전한 마누라 얻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를 두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박가 앞에 노가가 나타났다. 노가는 차림새도 세련되었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동네의 형제들 집을 두고 박간의 사랑방에 딸이를 든 노가는 술상을 가운데 두고 5년간 살아온 얘기를 청산유수처럼 쏟아냈다. 그의 겨울 박간은 문전옥답을 거의 다 팔아 두둑한 전대를 허리에 차고 친구를 따라 고향을 등졌다. 눈물을 훔치는 마누라에게 몇 년만 기다려 노다지만 찾으면 우리도 대처해나가 떵떵거리며 살거요. 어미 등에 업힌 아들 중업을 꼭 안아보고 박간은 헐헐 고향 땅을 떠나버렸다. 그게 중업이 제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다. 중업이 여덟 살 때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노다지를 찾아 한경도 무상고원을 헤매던 아버지가 발을 헛디뎌 천길랑 떨어지에서 떨어져 시신도 못 찾았다는 것이다. 중업이 열 살 때 외가에 맡겨지고 어미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떠돌아 다니는 소문에 따르면 아버지와 중마고 노가는 노다지를 함께 발견했는데 노가가 낭떠러지에서 아버지를 떠밀어 죽이고 황산을 독차지하고 박가의 마누라도 차지했다는 것이다. 외할머니와 함께 살던 중업이 어느 날 산에서 뗄나무를 하고 있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낯선 남자가 나타나 시퍼런 방검 칼끝을 중업의 목에 대고 말했다. 잘 듣거라. 너는 이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다. 나는 칼에 피 묻히기 싫다. 이 길로 멀리 도망가거라. 절대로 외가에 들르면 안 되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날렵 날렵한 그 남자 중업의 댕기머리를 싹둑 잘라 어디론가 사라졌다. 혼이 빠진 중업은 철석 주저앉았다. 외할머니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중업은 멀리 도망쳤다. 주막집 시동도 하다가 배싸공 조수도 하다가 대장간 풀무질도 하다가 결국은 삭발하고 산속 조그만 암자에서 노스님 밑에 동승으로 자리 잡았다. 양지발은 암자 종마로 턱에 앉아 중업이 물었다. 스님 그 남자는 왜 나를 죽이려 했을까요? 먼 하늘을 바라보던 스님이 답했다. 노가가 보낸 자객이겠지. 어렴풋이 중업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노다지를 발견한 후 박가를 낭떠러지에서 때밀어 죽였다는 소문이 돌자 박가의 아들이 성장하여 제 아비 원수를 갚으러 올까 봐 겁이 난 노가가 자객을 보낸 것이다. 그는 나를 왜 살려 줬을까요? 아마도 노가가 수작을 부리는 걸 내 생모가 엿듣고 거금을 줘서 자객을 회유했을 거야. 중업은 대장간에서 현눈질로 배운 대로 틈틈이 부엌에서 호미를 불에 달고 단검을 만들었다. 언젠가 이 단검을 노가의 몸속에 깊숙이 꽂을 것이야.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너도 같은 인간이 되는 거야. 입이 닳도록 외는 스님의 말이 중업의 귀에 들어올 턱이 없었다. 중업은 암자에 박혀 있지만 노스님은 탁발하러 며칠씩 대처로 나갔다. 아흘에 만에 돌아온 노스님 입에서 콕차 냄새가 풍겼다. 관세음보살 천망이 회외하여 수입을 루니라. 암자 마루에 털썩 주저앉은 노스님 왈. 대걸 같은 노가 집에 탁발을 갖느니라. 바꽃 같은 두 아들이 익사했더구나. 멱을 감토나오가 물에 빠지자 형이 뛰어들었다가 둘 다 황천길로 갔어. 그 어미는 두 아들을 돌보러 가겠다고 목을 메고 나무아미 탑을 생모가 목을 맸다는 소식에 중업은 눈물을 훔쳤다. 노가는 매일 밤 피를 한 요강씩 토한다네. 내가 그 칼로 목을 따주면 그의 고통은 편안하게 끝날 터인데. 중업은 파랑 속의 당검을 깊은 서 속에 던져버렸다. 구월천엔 배도 없고 다리도 없어 오가는 길손들은 바지카랑이를 한껏 올리고 스스로 건너든가 아니면 월천꾼 등에 엎여가는 수밖에 없다. 이곳 월천꾼 팔목인은 부지런해 이른 새벽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겨울 옆을 지킨다. 팔목인은 알부자로 소문났다. 조실부모하고 어렵게 자라며 돈이 없으면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걸 어릴 적부터 채득해 제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절대 나가는 법이 없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월천꾼으로 돈을 모으고 겨울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장에 팔았다. 논팟이 나왔다 하면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얼른 낚아채는 사람이 바로 팔목이다. 돈이라면 엉동설안에 발가벗고 심리를 가서 일전 한 잎이라도 주워올 팔목이지만 단 한 사람 신통함 허대사에게만은 돈을 받지 않는다. 응달진 산자락에 잔소리 소 빈대처럼 붙어있는 이른 봄날 장단지가 얼어붙는 것 같은 찬물에 허대사를 업어주고 그날도 팔목이는 얼천 삭스를 받지 않았다. 허대사가 팔목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내 생시를 말해봐라. 팔목이가 말하자 육갑을 짚어보더니 파 한숨을 토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허대사가 툭툭 털고 일어나 갈 길을 가자. 뒷모습만 바라보던 팔목이 발딱 일어나 달려와서 앞길을 막았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 사주팔자가 어떤지 말할 수 없다. 내 입으로는 그날 밤 팔목이 있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허대사는 점체 남의 사주팔자를 봐주지 않지만 용하다는 소문은 강호에 널리 퍼져 있다. 닭이 울기도 전 팔목이는 신통함으로 내달렸다. 허대사의 목탁 소리가 가까워졌을 때 어슴풀의 동력이 트였다. 다짜고짜 법당문을 열고 들어가 호대사법이 자락을 잡고 늘어졌다. 매일 새벽 찾아갔다. 절대 입을 열지 않던 호대사가 보름 만에 입을 열었다. 너는 갑술년 섯달 초나흘의 이승을 하직할 발자야. 팔목이는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와 발을 뻗고 통곡을 했다. 사흘 동안 시금을 전폐하고 들어누웠다가 벌떡 일어났다. 그래 아직 3년하고도 9달이 남았어. 남이 30년 살 거 나는 3년 만에 다 살 거야. 팔목이는 먼저 부엌 아궁이 밑을 파서 본 항아리를 끄집어내고 거강꾼을 찾아가 논밭을 매물로 내놓았다. 대처로 나가 친구들을 추월관으로 초대했다. 세상에 태어난 지 스물두 해 생전 처음 기생집에 가본 팔목이는 색시를 끼고 친구들과 진탕 술을 마시고 주모가 뒷방에 펴준 금침에서 열여섯 홍엽의 머리를 얹어줬다. 영두질만 하다가 새끼가 넘치는 홍엽의 옷걸음을 풀자 팔목이는 숨이 넘어갈 뻔했다. 추월관 주모에게 돈 보따리를 안겨주고 아예 홍엽과 살림을 차렸다. 주지욱님의 파묻혀 1년을 살고 나니 그것도 시들해져 평양으로 가 홍엽보다 더 예쁜 기생을 만나 금강산으로 유랑갔다. 세월은 어찌 이리도 빨리 가는가 갑술년이 오고 봄여름 가을이 후딱 지나고 무서리가 내릴 때쯤 팔목이의 돈 항아리는 거의 바닥이 났다. 짧고 굵게 살았네. 팔목이가 기지개를 켜는 사이 섣달 초나흘이 지났다. 팔목이는 죽지 않고 멀쩡했다. 초다세 초였세 이게 꿈인가 생신가 볼을 꼬집어도 아프고 다리를 꼬집어도 아팠다. 팔목이와 허대사가 사또 앞에 섰다. 이 늙은 엉터리 돌중 때문에 소인은 어렵게 모아둔 전 재산을 탕진해 진짜 죽고만 쉽습니다. 허대사가 입을 열었다. 이 젊은이가 월천꾼 이었을 때 소승에게 적덕을 해 사주팔자나 봐주려고 생시를 물었더니 진사오미 진시에 난 놈이 신유수래 진시에 났다 했으니 내가 언제 신실화했어요 진실화했지? 결국 사또 판결대로 팔목이는 삭발한 사미승이 돼 허대사 밑에서 사주팔자 보는 법을 배웠다. 스님 제가 진시에 태어났다면 내 사주팔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삭발 입산할 팔자야. 곽가는 재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노름판에서 사기 도박을 하고 장기를 두고 포주 노릇도 했고 부자집 영감에게 생료를 붙여놓고 협박해 돈을 뜯고 타고난 완력에 두둑한 담력으로 해결 안 될 일을 해결해주고 전대를 채웠다. 돈이 좀 모이자 골이 되며 장리사를 놓아 섯다리면 곽가에게 논밭을 뺏겨 거지가 된 사람이 부지지 수였다. 마침내 고울에서 몇째가는 부자가 된 곽가는 진사 벼슬 까지 샀다. 커다란 갓을 쓰고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기침 소리도 커졌다. 재물에 벼슬 까지 잡았으되 하나 부족한 것은 자식이다. 이 여자 저 여자 첩을 얻어 실을 뿌리던 중 머리 얹어준 기생 도아가 헛구역질을 해대더니 여덟 달 만에 고추 달린 놈을 뽑아냈다. 적게 난 조강 지처가 눈물을 흩뿌리며 고개를 넘다가 소나무의 목을 매도 곽진사는 꿈쩍도 않고 도아를 안방에 안치곤 금이야 오기야 아들 칠수를 안고 불화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칠수는 두돌이 지나도 걷지를 못하고 목소리는 여자애처럼 가늘었다. 고추와 불알은 점점 쩌그라들어 사타구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아홉 살이 돼도 얼굴이 백지짱처럼 하얗고 삐쩍말라 손마디만 기다랬더니 급기야 앉아서 오줌을 누는 것이다. 팔도 강산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도 백약이 무효 칠수는 고자가 돼버렸다. 이놈아 울지 마라 김자원처럼 임금님 곁에서 총애를 받으면 모든 대감이 내게 고개를 숙일게야. 칠수가 내시로 궁중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날 곽 진사가 아들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광내시는 마음만은 제 아비를 닮아 야심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다. 늘 임금 곁에서 입속에 혀처럼 굴었다. 국화향이 바람에 실려 궁궐을 돌던 어느 가을날 임금이 비원으로 행차했다. 내시 일곱이 곁에서 수행했다. 빨갛게 물든 나무 아래서 가마에 비스듬히 누운 채 잠이 든 임금은 도루릉 도루릉 코를 고랬다. 내시들은 그늘에 앉아 신세 타령을 늘어놓았다. 앞으로 늙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핏줄이 닿지 않은 양자놈이 효도를 할까? 마누라는 도망갈 것이고 일가 친척은 반겨줄까? 한참 한참 후 이내시가 입을 뗐다. 우리의 운명은 하늘이 결정할까? 임금님이 결정할까? 운명이야 하늘에 달렸지. 오내시의 대답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야 당연하지. 임금님 운명도 하늘이 좌지우지 하거늘. 하물며 우리야. 모두 하늘을 찍는데 광 내시 혼자 큰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주상 전하께서 쥐고 있습니다. 임금이 곧 하늘이니 여섯 내시가 모두 얼굴을 찌푸렸다. 어떤 내시는 끌끌 혀를 찼다. 얼마 후 임금이 깨어났다. 요 봐라. 지필묵을 가져오너라. 예이. 항상 지필묵 포자기를 들고 다니는 임내시가 가마 앞으로 달려갔다. 임금은 무언가를 쓰더니 봉투에 놓은 후 광 내시를 불렀다. 이걸 가지고 승정원에 가서 도승지에게 전할지어다. 예이. 임금의 가마는 궁궐로 돌아가고 내시들은 흩어졌다. 광내시는 오만상을 찌푸리고 아랫배를 비벼대다가 박내시를 붙잡고 사정했다. 박대감, 승정원 쪽으로 가는 길에 이 서찰을 도승지에게 좀 전해주구려. 갑자기 설사가 나서 통시에 이튿날 건네가 술렁거렸다. 박내시가 좌승지로 발령이 난 것이다. 내시 세계에서는 천지개벽이다. 이 서찰을 가지고 간 사람을 좌승지로 임명하렸다. 임금은 잠들지 않고 자는 척했다. 박서방은 외삼촌 부고를 받고 홀레벌떡 삼십리 길을 나섰다가 나루토에서 발이 묶였다. 도선이 끊긴 것이다. 나루토 주막에서 대포 한잔 마시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마누라가 깰세라 살며시 삽작을 열고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천둥소리보다 더 놀라운 소리. 마누라의 자지러지는 효성 사이사이 철퍼덕 철퍼덕 진흙탕 바닥 지나가는 황소 발자국 소리. 박서방은 낫을 찾아들고 화당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연놈이 홈비백산 이불을 뒤집어썼다. 박서방은 호롱불을 켜고 이불을 낚아챘다. 이 진사 내놈이구나. 야밤에 남의 여편네와 분탕질을 하는 게 양반이 할 짓인가. 어깨가 떡 벌어진 박서방 목소리가 산천을 울린다. 비쩍 마른 이 진사는 구로앉아 싹싹 삔다. 한 번만 살려주시구려. 내 문전 옥답 두마지기를 드릴 테니. 박서방은 이 진사 목에 낫을 걸고 물었다. 아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피바다가 될 것이야. 이게 몇 번째냐? 이, 이, 일곱 번째. 처음으로 붙은 때는?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바로 그때 이불 속에서 바들바들 떨던 박서방 마누라가 얼굴을 쏙 내밀더니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하고 싶어했나? 강제로 당했지. 그때 박서방 마누라는 이 진사 땡 몸종이고 이 진사는 도련님이었다. 박서방은 이 진사의 상표를 싹둑 잘라 한 손에 쥐었다. 내일 밤 내놈 사랑방에서 만나자. 이 진사는 바지춤을 잡고 주랭랑을 쳤다. 이튿날 밤 이 진사와 마주앉은 박서방이 말문을 열었다. 나는 보릿고개에도 아쉬운 소리 안는 중농이다. 당신한테 논 두마지기 받아봐야 내 허리만 휠 뿐. 고개를 푹 숙인 이 진사가 모기 소리만 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눈에는 눈, 코에는 코. 당신 부인과 일곱 번 잠자리를 하겠소. 박서방이 문을 박차고 나간 후부터 이 진사는 시금을 전폐하고 들어누웠다. 초신한 안방마념은 하인을 시켜 천수당 홍의원을 불렀다. 이 진사는 부인이 잠시 나간 틈을 타 홍의원 두 손을 잡곤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그놈이 동네방네 나발 불고 다니면 사또에게 고발이라도 하는 날이면 아이고 나는 죽십니다요. 이튿날 홍의원이 다시 찾아와 이 진사에게 몰래 주머니를 건네며 말했다. 당분간 죽 한술도 입에 대지 말게 대신 이걸 감춰두고 배고플 때 생활식 먹어. 그리하여 아흐레가 흘렀다. 홍의원은 고개를 흔들며 이 진사의 목숨은 부인 손에 달렸어. 한마디를 남기고 가버렸다.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 진사에게 물었다. 서방님 목숨이 내 손에 달렸다니요? 이 진사는 안 돼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다가 부인의 통사정에 못 이기는 척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날 밤 이 진사 부인은 이를 꽉 물고 박서방 집으로 갔다. 박서방 마누라는 친정에 가고 없었다. 이 진사 부인은 이튿날 밤에도 그 이튿날 밤에도 박서방 집을 찾아갔다. 이 진사 부인은 이 진사 부인은 눈을 감고 반드시 누운 채 곰짝도 않고 박서방 혼자 씩씩거리다 내려왔다. 이 진사 부인이 가고 난 후 박서방 혼자 중얼거렸다. 귀 부인은 원래 저 모양인가 요분질 한 번 하지 않고 교성 한 번 지르지 않고 이튿날 낮에 박서방은 이 진사를 찾아갔다. 원래 논 두 마지기를 준다 했지요. 한 마지기만 주시요. 세 번으로 끝낼 테니. 이 진사는 고개를 짤레잘레 흔들었다. 턱배는 배운 것도 없고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인물 하나는 조선 천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 열여섯이 되자 제법 남정네 귀가 나 키는 혼칠하고 어깨는 떡 벌어지고 목은 울 때가 불쑥 솟았다. 나무하고 지게지는 처지지만 얼굴 허옇고 콧날 오뚝하고 눈썹은 시커먼 미남이다. 휘파람을 불며 냇가를 지날 때면 빨래하던 아낙네들의 자발없는 입놀림이 이어진다. 덕배가 몇 값는 걸 먼발치에서 봤는데 물건이 보통 실한 게 아니여 어느 년이 저놈 아래 깔릴지 생각만 해도 사지가 녹아드네. 아낙들 사이에서 빨래하던 도화는 가슴은 콩콩 뛰었다. 도화는 지난 단어 때 그네타기 시합에서 덕배와 상으로 그네를 타 광목 한 피를 상으로 받은 후 남몰래 가끔 만나는 사이다. 덕배보다 두 살 많은 연료들 도화는 천석군 부자 임찬봉의 무남동료 외동딸로 얼굴은 내세울 것 없지만 엉덩이와 적가슴은 탱탱하니 새끼가 넘쳤다. 덕배가 산에서 나무하는데 도화가 살며시 올라왔다. 들고 온 보따리를 풀어 송편을 덕배 입에 넣어주고 호리병에서 약주도 따랐다. 약주 몇 잔에 달아오른 덕배를 도화가 쓰러뜨렸다. 처음이 아닌 듯 능숙한 솜씨로 치마를 벗어 풀밭에 깔고 덕배의 허리띠를 풀어 바지춤을 내리고는 자신도 고쟁이를 벗고 호치마만 입은 채 덕배 위에 걸터 앉았다. 딱 달라붙은 고추잠자리 한 쌍이 요동치는 도화 어깨에서 날아올랐다. 소문은 별불처럼 퍼져 임참봉 귀에까지 들어갔다. 달 밝은 어느 날 밤 불이 물려 방앗간에서 한참 불이 붙었을 때 임참봉이 들이닥쳤다. 물풀의 지게 고인대로 위에 올라탄 놈의 다리를 두 동강이 날아고 힘껏 두드려 팼는데 아래에 누웠던 덕배는 도망치고 도화가 벌떨 굴렀다. 이 약 저 약 다 써봐도 도화는 왼다리가 벗정다리가 되어 잘름잘름 졸었고 덩달아 입덧을 시작해 부랴부랴 덕배와 홀례를 올리게 됐다. 부자 집에 장가 갔으니 고생 끝이려니한 덕배의 생각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다. 노랑이 임참봉은 솔 꼴 산지기가 살던 빈집으로 딸령과 사위를 내쫓고는 겨우 눈 두마지기 밭 세마지기만 떼주고 머슴 부리듯 일을 시켰다. 덕배는 처가진 머슴 노릇하랴 자기 농사 지으랴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데 밤일 또한 고달팠다. 철른발이 여편내는 하룻밤도 얌전히 자는 법이 없었다. 더구나 추기가 심해져 덕배가 길을 가다. 동네 안악과 인사라도 하는 날이면 날벼락이 떨어진다. 상강이 지나자 날씨가 제법 찬데 강 건너 양지마을 임찬봉의 백형이 상을 당해 모두 상가로 갔다. 임찬봉 내외와 도아는 상가에서 자고 덕배는 시어리 길을 걸어 집에 와서 자고 이튿날 아침 다시 상가로 갔다. 이러기를 나흘째 덕배가 집에 와 군부를 지피고 막 잠이 들었는데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 장인 장모였다. 상가에서 며칠 지새웠더니 몸이 고달파 집에 갔는데 냉방이네. 자네 방에서 하룻밤 자야겠네. 덕배는 꼼짝없이 안방을 내주고 마당 건너 곡감방에 불을 지피고 잠이 들었다. 얼마나 밤이 깊었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에 안방으로 달려가니 장인 장모가 똘똘 구르고 도아는 다듬이 방망이를 든 채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다. 도아는 백부님 상가에서 그 며칠을 못 참아 달밤에 집으로 왔고 안방에서 덕배가 웬영과 어울린 줄 알고 미친 듯이 방망이 찜질을 하고 보니 제 부모였다. 도아 어미는 시숙 구일장 출상도 하기 전에 저 세상으로 갔고 아비 임찬봉은 왼다리 정강이가 부러져 전름바리가 됐다. 아비는 딸을 전름바리로 만들고 딸은 아비를 전름바리로 만들었다. 경상도 문경 땅에 살고 있는 휘저와 움봉이는 둘도 없는 서당 친구다. 집안은 딴판이다. 퇴락한 양반 가문인 휘저안에는 궁핍이 달라붙었지만 저작거리에서 노점을 하는 움봉인에는 살림살이가 풍성하다. 서당에서 글재주는 말할 것도 없이 휘저가 출출 문장인 반면 움봉인은 허구한 날 훈장님 메타장만 덮었었다. 서당에서 까다로운 숙제라도 받은 날이면 움봉인은 휘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다. 휘저는 쌀밥에 고깃국 저녁을 얻어먹으며 움봉이 숙제를 도와주고 밤길을 걸어 집으로 가곤 했다. 어느 날 숙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휘저를 움봉이 어머니가 불러 세웠다. 그러건 손에 든 보따리를 풀어 예쁜 가죽 신을 꺼냈다. 휘저 발에 공 맞았다. 이튿날 휘저는 움봉이 어머니에게 신발을 돌려주며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움봉이 어머니는 말없이 신발을 받았다. 휘저 아버지 강초씨의 성품을 알고 있었다. 파라코인 강초씨는 쥐뿔도 없지만 자존심은 아직 짱짱해. 친구한테 술 한잔 얻어 마셨다 하면 생빚을 내서라도 그 친구에게 술 한잔을 사야 한다. 움봉이 아버지가 재작년에 녹그릇 한조를 보냈다가 무한만 당하고 돌려받은 적도 있다. 휘저는 글도 잘했지만 서예가 더 빼어났다. 훈장님도 명필이라 감탄했다. 입춘이 가까워지면 휘저 내 집은 입춘방을 받으려는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고 휘저는 활이 빠져라 입춘대길 건양다경을 써재꼈다. 강초씨도 서예의 재주가 있었지만 요새는 술에 전손이 떨려 붙잡을 엄두도 못 낸다. 십년이 후딱 흘렀다. 움봉이는 가업을 이어받아 재산을 읽었지만 휘저는 강초씨가 죽은 후 붓을 넣고 산비탈 밭대기 면마지기 농사에 매달렸다. 노모와 함께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그 수뿐이었다. 어느 날 휘저가 마당에서 콩을 터는데 웬 노인이 찾아와 정중히 인사를 했다. 강예인을 뵈러 왔습니다. 휘저가 대답했다. 소인은 강가지만 예인은 아닙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노인이 대물었다. 강자 휘자 좌자가 맞으신가요? 휘저가 깜짝 놀라자 노인은 은은한 미소를 띄며 안도에 한숨을 쏟아냈다. 두 사람은 가을 펼치 자랑자랑 내리쬐는 종마루에 마주 앉았다. 노인이 입을 열었다. 소인은 한양 인사동에서 표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찾아와 천안 명피를 발견했다 해서 따라간 곳이 수원성 안에 있는 초라한 기와집이었지요. 조그만 대문 앞에서 그와 소인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붙은 입춘대길 건양다경이 어찌나 광채를 바라던지요. 노인의 입담이 이어졌다. 한자 한자 한액 한액 김이 넘쳐났지요. 상주 사는 고모님 댁에서 얻어왔다더군요. 상주로 내려가 그 고모님을 뵈었더니 정촌 사는 오빠가 줬다 하고요. 정촌으로 달려가 오빠 되는 분을 만났더니 바로 강예인한테서 받았다 합디다. 휘자가 놀라서 손사래를 쳤다. 저는 명필이 아닐 뿐더러 분노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노인은 쪽마루가 꺼져라 한숨을 토했다. 잠시 후 휘자가 뒷땀 위에 반실을 속후리에 담아 냉수 한그릇 과 함께 가져왔지만 노인은 없었다. 통시에 갔는가 기다려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기둥 뒤에 보따리가 하나 놓여있었다. 보따리를 풀던 휘자는 깜짝 놀랐다. 거금 삼천냥과 함께 왕류 백호의 이백의 시 일곱 편식을 서놓으면 정월에 찾으러 오겠다는 서찰이 있었다. 이듬해 정월 보름날 낯선 시동이 휘자의 휘호를 찾아갔다. 한양에서 표구사를 한다는 그 노인은 실은 안동에 사는 운봉이 외당숙이다. 천석군 부자 노참봉이 탄 가마가 옥새밭이 파도처럼 흔들리는 오솔길을 가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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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었다. 가마석 노참봉은 한평생 살아온 게 운만 같다. 어린 시절 하늘은 녹고 나뭇잎은 노랗고 빨갛게 물들고 억새는 꽃처럼 하얗게 하늘 거리면 다른 아이들은 고추 잠자리를 잡고 홍시를 따먹으며 풍성한 가을을 만끽 했지만 어린 노참봉은 덜덜 떨었다. 다가오는 겨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노참봉 어릴 때 이름은 풀소매였다. 눈물 콧물을 훔치느라 소매가 항상 풀을 발라놓은 듯 번들거렸기 때문이다. 조실부모 하고 큰댁에 들어간 풀소매는 세경도 없는 모습이 되어 죽도록 일하다가 기쳐나왔다. 어린 나이에 다리미 거지 생활도 하고 대장간 풀무질 해주고 화덕 옆에 쪼그린 채 가만히 덮고 겨울을 나기도 했다. 장터에서 소매치기 하다가 포졸에게 잡혀 옥살이 도 했다. 풀소매는 터득 했다. 돈이 있으면 임금도 부럽지 않고 돈이 없으면 죽은 목숨 과 다름 없다.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엄동 소란에 주막집 하궁이 옆에서 자다가 꼭 두세 벽에 쫓겨나 담 밑에 쓰러져 동사한 취객을 발견하고는 허리 추메찬 전대를 풀어 달아난 적도 있었다. 남의 집 월담도 마다하지 않았다. 우연한 기회에 외장군 마누라에게 새소방이 있다는 것을 풀소매는 눈치챘다. 외장군이 집을 떠난 날밤 풀소매는 외장군 집 근처에서 숨어 지켰다. 삼경이 가까워 오자 새소방이 그림자처럼 외장군 집에 스며들더니 사경이 되자 살며시 나와 골목을 돌아나갔다. 미행 끝에 김초시 둘째 아들을 붙잡은 풀소매는 가전 협박으로 큰 돈을 우려냈다. 그 뿐인가. 새벽령에는 외장군 마누라를 협박해 돈을 우리고 치마까지 벗겼다. 천하의 노랑이 풀소매는 부자가 되었다. 마흔이 되자 아무도 그를 풀소매라 부르지 않았다. 의젓한 노참봉이 된 것이다. 천석군 부자에다 벼슬까지 사 임금도 부럽지 않은 노참봉인데 허사다마라고 이유없이 두 다리가 마비됐다. 하인에게 어표 동네 의원을 찾고 가마에 실려 이 고울 저 고울 영하다는 의원을 찾아 대각을 써봐도 무효 노참봉은 안전베이가 됐다. 노참봉을 태운 가마가 억새밭을 지나 용천골 주막집에 들어섰다. 주모 가장 싼 밥이 뭔가? 시래기 국밥이구먼요. 가마꾼 하인들은 멀건 시래기 국밥을 먹고 노참봉은 양지머리 쇠고기 국밥을 먹은 후 용하다는 용천골 황의원을 찾아갔다. 이미 기다리는 줄이 긴데 한 여자가 황의원의 도포자랑을 잡고 대성 통곡이다. 의원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십시오. 병이 나으면 집을 팔아 약값을 갚겠습니다요. 부인 사정은 딱하지만 나는 땅 파서 약재를 꺼내놔. 밀린 약값이 삼백량이 넘었어. 황의원이 도포자락을 낚아채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다. 황의원 우렁찬 고함 소리에 황의원이 문을 열었다. 여기 오백량이 있소이다. 저 여인에게 약을 지어주시오. 천하의 노랑이 노참봉이 오백량을 내놓았다. 가장 놀란 사람은 황의원도 그 여인도 아닌 가마꾼 하인들이다. 황의원은 그 여인에게 약 한 죄를 지어준 후 기다리는 사람들을 제쳐두고 노참봉을 불러들였다. 어디가 편찮으시오? 아무 이유 없이 지난 8월 보름부터 일어설 수가 없소이다. 황의원이 일어서더니 노참봉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디까지 일어서는지 봅시다. 어, 어, 어. 노참봉이 벌떡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갈 때 가마꾼들은 빈 가마를 메고는 앞장서서 홀홀 걸어가는 노참봉을 뒤따라갔다. 어느 계집애가 고추달린 메방이보다 예쁘랴. 어릴 때부터 메방이는 보는 사람마다 계집아이라 했지. 사내 아이라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커서도 메방이는 인물 깍슬 했다. 귀걸이 아담한데다 얼굴은 백옥처럼 희고 눈은 사슴눈처럼 크고 콧날은 오똑하고 입술은 도톰해 침한 만 두르면 열여덟 색식감이었다. 싱거운 안악들은 메방이를 보면 한마디씩 했다. 아이고 조 녀석 이불 속에서 깨물어 먹었으면 한이 없겠네. 두고 보게 인물값 한번 단단히 할게야. 아니나 다를까 장가도 가기 전에 메방이를 둘러싼 토색 소문이 오리를 물었다. 강 건너 이초시 딸과 대보름날 물레방학단에서 삼경이 지나몰래 나왔다느니 솔박골 홍과부 집에서 하룻밤 자고 나오면 조끼 주머니가 옆전으로 찰칵찰칵 거린다느니 동네 숙회처럼 아무데나 휘두르던 메방이가 마침내 이초시에게 멱살을 잡혀 장가를 가 농사꾼이 되었다. 농사일은 철이 있어 논밭을 갈아엎고 씨 뿌리고 김매고 거두기를 때맞춰 하려면 바쁠 때는 먼덩이 트기 전에도 논으로 밭으로 부리나케 쏘다녀야 하거늘 게으름뱅이 메방인은 새벽녀께 각시 속치마를 걷어올리고 고쟁이를 벗겨내려 콩닥콩닥 방아를 찌우니 제대로 될 턱이 없다. 모심기 철이면 남의 집 논엔 물이 그득한데 메방인의 노는 흙먼지가 난다. 한여름날 남의 집 콩밭은 허리춤이 잠기는데 메방인의 콩밭은 무릎도 못 덮는다. 3년이 지나자 농사도 지겨워지고 마누라 고쟁이 벗기는 것도 지겨워졌다. 메방인은 장사길에 나섰다. 소금장수 독장수 새우젓장수 채장수 솟장수 하지만 메방인은 지게의 소금이며 독을 진 채 산 넘고 물 건널 위인이 못된다. 결국 산의 녀석이 한다는 게 박물장수 다. 박물고리짝 하나 메고 다니는 게 힘에 딱 맞는다고 마누라에게는 핑계를 댔지만 실은 다른 뜻이 있었다. 여자를 시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장사는 불티가 났다. 메방인은 아직도 소년같은 얼굴에 눈웃음을 살살 흘리며 입담을 늘어놓아 부잣집 만하님들 혼을 빼놓았다. 놀이개를 팔 땐 저거리에 갖다 대면서 손등으로 물통한 유방을 짓눌렀고 남편이란 게 접살림을 차려 안방 출입을 닦는 집에 가서는 고리짝 깊숙이 숨겨둔 주먹 목신을 꺼내 보였다. 두어 해가 지나자 박물장수도 이력이 낮고 여자 후리기도 보가 텄다. 하지만 유부녀는 조심해야 한다. 한창 열이 올라 쿵쿵 절구질을 해대는데 문상 가서 밤을 새고 온다던 서방이 대문을 두드리는 통에 홈비백산 옥과 박물 고리짝을 옆구리에 끼고 들창을 빠져나가 뒷담 밖으로 고리짝을 던지고 월담을 해 뱅손이 친 게 몇 번이던가 어느 가을날 두장 터울만에 매방이가 집으로 돌아온 때는 이경이 지나서다. 처녀때 매방이와 물레방앗간을 들락거린 이초시 딸도 두장 터울을 신랑 기다리며 곱게 지낼 새댁이 아니다. 이웃집 떡고머리 모순놈이 옷을 옆구리에 끼고 들창을 빠져나가 걸음아 나 살려라 보망친 후 매방이가 오음 오음 폭기침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왔다. 오만 여자 섭렵하던 매방이도 제 계집이 서방질 하리라는 건 우매도 몰랐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새댁은 가전 아양을 떨며 달라붙고 매방이도 오랜만이라는 듯 질폰하게 운후의 정을 나누고는 둘 다 고라떨어졌다. 이웃집 모습놈과 일을 지르다 얼마나 놀랐던지 새댁이 장고대를 했다. 우리 서방이 대문을 두드려 빨리빨리 옆에서 자던 매방이 깜짝 놀라 옷과 고리짝을 들고 틀창 사이로 바람처럼 빠져나가 월담을 해서 걸음아 나 살려라 냅다 끼었다. 잔어 잔어 은신 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